우리 기준님 바라보면 일부 종사는 안 되어야 되는 사주 팔자를 가졌어 그러니까 내가 팔자는 고쳐먹을 수는 있거든 근데 엄마가 팔자를 계속 꼬아먹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주를 넣으신 이분도 이렇게 보면 대주를 보면 첫 번째 남편이 아닌 두 번째 남편 이어야 되고 이게 남편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렇게 차례대로 내가 줄을 서 있어 내 인연자에 근데 엄마가 이 사람하고 왜 인연을 이렇게 딱 하면서 한 지붕 아래의 그늘 아래에 살아간다 소리가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살림을 합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 3년이야 횟수로 3년? 엄마도 어떻게 보면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뭔가 내가 위로 아닌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좀 기대었고 기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니 또 집착이 되고 이 사람 반 또라이 같이 조금 집착할 텐데 제가요? 아니 남편이 엄마를 더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그거 아닌 것 같아서 뭐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애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안 할 뿐이야 난 서울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뭐 다 애교가 있고 자상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왜 집착을 하고 자꾸 의심을 하냐면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서 왜 하냐면 연애할 때도 바람을 약간 피웠어요 엄마가? 아니요 신랑이 그래서 그게 자꾸 내 기억에 자꾸 남아 있어서 자꾸 이거를 연락이 안 된다 아니면 뭐만 하고 일한다고 나갔는데 거짓말하고 일하고 나가는 것 같다 자꾸 이게 생각이 상상이 들어서 내가 자꾸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하면 이 사람은 거기에 또 병이라고 아 엄마 아빠 너 병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나는 나가게 되고 너 나가서 뭐하냐 엄마는 나가서 그냥 친구네 집에 있던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던가 그러면 좀 풀려요 그리고 나서 또 들어와 자 풀어줄게요 아빠는 엄마가 아닌 다른 남자 아 여자 또 있어 있죠 애인이 있어요 얼마가 됐어요? 얼마가 됐다 안 됐다 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거 하지는 못하지만 엄마를 알기 전에 알았던 여자가 있을 거야 분명 나를 알기 전에 알았던? 아 아 지금 그러면 신랑이 저를 알기 전에 나왔던 살았던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애가 있어 둘 사이에 애가 낳았어 근데 그 애를 이 아빠도 참 개새끼다 애를 낳았어요 나한테 나한테는 속였지 연애할 때는 근데 이제 살고 나서 결혼하고 시까지 했어요 응 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됐지 근데 그 엄마를 말씀하시고 내가 왜냐면 그 엄마 때문에 최근에 너 거기 갔다 갔지 내가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확인해보니 그 엄마하고 확인을 하니까 아니더라고 아니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만나고 얘기할까 왜냐면 두 번째를 만났거든 두 번째로 나를 만났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 여자를? 몰라 제가 알기 전 여자는 그 여자밖에 없어 내가 얘기해줄게 지금 이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여자래 기존에 알고 있던 여잔데 여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왕래를 하겠지 왜 자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도 자식이 딸려 있는데 또 자식이 또 다른 녀석 또 나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만나갖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 갔어야 돼 어? 그냥 막 서로 위로나 받고 위안이 되고 그렇게 지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엄마 팔자가 들세다 보니까 어디 가면 분명히 우리처럼 자리 깔아라 소리 들을 거 아니야 그지? 얼마나 박복해 그잖아 내가 내 자손도 있는데 얘 자손까지 왜 끌어안고 가야 되냐고 그만큼 엄마가 사주건 없다고 어? 그러다 보니까 어째 그냥 조금 스쳐 지나가는 내 인연자에서 여기서 낳아야 되는데 이 두 사람 간에 또 뭔가 하나가 생겨나고 뭔가 또 나오면 안 돼 응? 뭐 자식 생기신 그런 건 없잖아 안겠지 안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거는 몰라 근데 그런 게... 왜냐면 내가 엄마의 딸 딸 딱 그 걔 보는데 왜 얘 무심하 같지? 맞아요 완전 성무심하 얘는 왜 남자애 같지? 근데 여기서 자꾸 걸려들어와 자식이 내가 웬만하면 나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 입장이라서 애들 어린 아이들은 아예 보지를 안 해 네 근데 자꾸 걸려들어와 애기가 애기가 걸려들어온다는 거는 하나가 더... 응 뭔가 자꾸 여기서 뭔가 이 집안에서 이 아이 딸아이 때문에 이 무심하 같은 성격을 가진 이 아이 때문에 뭔가 자꾸 티격이 나고 투격이 나고 어?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여기에서 끊어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꾸 끊어내고 있다고 튕겨내고 튕겨내고 근데 얘 밑으로 엄마가 내가 지금은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지만 삼신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 삼신이 뒤에 딱 치고 들어와 가지고 서가 있어 지금요? 어 몰라 내 입에서는 마지막 삼신이라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마지막 삼신이다 소리가 나 그러니까 조심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 이 두 사람 간에 자식이 나오면 엄마 또 뭔가 찢어지고 오한이 생기고 힘들어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기니까 더 이상 거기서 가지마 한 발 내딛지 말라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빠랑 자꾸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이 사람하고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수전이고 어? 나아가면 안 된다 소리가 나니까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대주님이 예전에 있던 그 여자가 아니여도 또 여자가 있어요 내가 아닌 척 하면서 나는 보카리스웨트 이러면서 어? 지할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촉이 높잖아 높으니까 내가 어 맞는 것 같은데 내 느낌이 이런데 하면 이건 맞아 떨어지는 거야 엄마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런 것 같은데 그냥 내 기분이 찝찝할 뿐이지 안 그러냐 내가 찾아 나서서 뒤밟으면 잡혀 맞아요 어 잡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엄마한테는 가슴이 아픈 일이고 그잖아 한 번에 실패에 두 번째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나한테 또 가슴 아프게 또 왜 자꾸 이 아빠가 미쳤나 진짜 막 이런 식으로 돼? 엄마가 의심을 하면 네 저를 막 윽박지르고 내가 위에 있는 것처럼 막 그럼 난 아무 말 또 못해 막 그렇게 의심했다가 또 못해 내가 이거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또 아유 내가 너무 예민했다 엄마 혼자 또 그러거든 자 겉으로는 엄마가 장군감이 있지 몰라도 어 장군이 왔다 소리가 날 정도거든 근데 장군감으로 그러냐 보일지 몰라도 속은 엄마 속은 엄청 여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왜 밖으로 놔뒀냐면 내 마음 둘 곳이 없거든 합쳐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둘 곳이 없고 밖으로 나가서 내가 한숨이라도 돌리지 않으면 내가 터져나갈 것 같으니까 터질 것 같아 죽어버릴 것 같아서 이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그나마 그나마 이 원래 데리고 왔던 이 대주님 아이들이 또 생긴 엄마 얘네들한테는 두 번 세 번일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어째보면 이 대주가 나쁜 새끼고 나쁜 놈이고 친하인들 쓸놈이야 이게 엄마도 일부 종사가 안 되지만 이 아빠는 그냥 삼천공녀를 다 거느리고 살아가야 돼 죽을 때까지? 응 그러니까 계속 고집거리를 하고 다녀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나가면 나는 새끼가 있지만 아주 당당한 새끼다 이 아빠 나가서 없다 그러죠 옆에 사람 없는 것처럼 응 맞아요 응 그러니까 나쁜 놈이 천하에 더러운 놈이지 안 같냐 응? 근데 그걸 알고도 내가 만났으니까 엄마 정신 차려라 알고도 만났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엄마도 충분히 밖으로 나가서 내가 아까 얘기 첫 판에 얘기했죠 엄마도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내가 일부 종사가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2부 종사도 안 되고 3부 종사도 안 돼 그 다음 인연은 내가 결혼을 해서 한 지붕 아래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어?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? 고마 내가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친구처럼 애인처럼 남편처럼 그렇게 그냥 왕래하면서 지내고 살아가지 내 딸 하나 그냥 거느리고 살아갈 때 내가 내 딸내미 하나도 키우기 부족하고 힘들고 벅찬데 내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둘 셋 나중에 얼마나 더 떠안을라고 엄마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애들도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놈의 마음 열인 그거 때문에 엄마 근데 내가 그거 하나만큼을 알려줄게 겉머리 짐승 거두지 말라 하거든 그렇지 않아? 응? 응 있잖아 떠날 때 되면 또 다 떠나더라 응? 엄마 내가 그거 해봐서 알거든? 응 해봐서 알거든? 근데 너무 불쌍해서 애들이 가정을 이제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제는 애들도 클 만큼 컸어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압니다 충분히 이제 둘째 아이가 둘째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될 나이쯤 돼서 그냥 헤어진다 하더라도 엄마가 지금 그 끈을 못 놓고 있거든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데도 동아줄을 붙잡고 있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단 말이야 엄마가 가슴 속에 상처를 엄청나게 주고 희협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동아줄을 잡고 있어 왜? 새끼라는 내가 또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걷어보니 얘네들이 너무 짠하고 불쌍한 거야 내가 이 아이들 놓아버리면 이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라는 생각 엄마 팔짱기라 내가 아프게 살아갈 거면 이 아이들이라도 끄집고 살고 가든지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해도 개짓거리를 하고 다녀도 근데 할머니는 엄마 보고 나 하란다 나 내가 엄마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근데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은 잊혀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한편으로는 못 살 것 같아요 응 산다 정이 원래 나쁜 남자가 더 끌리는 법이잖아 응 맞아요 엄마가 좀 강하게 근데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고 근데 미련 남자한테도 있지만 신랑한테도 미련이 있지만 애들 애들 왜냐면 애들은 보고 살면 되는 거야 엄마 인연인데 살았던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다 아니까 왜냐면 집에 들어왔던 여자들이 한두 번 바뀐 게 아니니까 그쵸 이젠 얘네 그게 상처라고 얘네들이 나한테 얘기를 했었고 이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안 갔으면 해 애들이 애들은요? 응 아들은? 아들은 밑에 막둥이하고 좀 많이 부딪치지 않아요? 아니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 응 다 부딪쳐요 다 부딪쳐요 다 부딪치 막둥이가 첫째 둘째랑 다 부딪치는데 응 그래도 첫째는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많이 서로 이렇게 해요 싸우면서도 하애하고 많이 해요 응 근데 아들은 몰랐어 막 박둥이한테 그러는지 스트레스를 이렇게 걔 때문에 받고 있는지 말을 그래서 지금 집에 나가 있는 상태에요 엄마 지 그 둘째가요 엄청 마음이 착한 아이예요 응 너무 착해요 착해요 그러니까 애들 것까지 이렇게 다 봐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 응 근데 너무 착해요 응 얘가 이 나이에 나가가지고 뭘 하겠노 방황밖에 더 하겠나 그리고 지금 집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할머니네가 있거든요 보기도 싫다고 나랑 저기 박둥이랑 보기 싫다고 중요한 건 엄마 엄마 집에서 엄마 집에서 끊어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신은 신은 엄마한테 지금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별수 공방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 땜에 엄마 마음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은 엄마가 또 내년이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치기니 살리니 소리가 나올 거고 엄마가 입이 그렇게 거친 사람이 아닌데 더 거칠어질 것이고 우울증은 그냥 그저 들어올 것이고 응 엄마 나중에 약 털어먹게 생겼다 응 삼천국녀를 거느려고 살아가야 되는 내 대주예요 그거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여기 남아 계시고 안 그러면은 지금 끊어야 될 시기가 왔다 그게 팩트입니다 근데 엄마 힘드시겠지만 마음을 조금 그런 식으로 드세요 미안은 위로는 내가 해줄게 응 그리고 엄마가 아후 그 뒤에 또 뭐 인연자가 내가 그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길까 어 생긴다 어 생기고 엄마 뒤에 기다리고 있는 인연이 따로 있다 알겠지 이 인연은 그냥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존재고 요는 어쨌든 뭔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싶고 엄마는 어 이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까 밖으로 돌아다니고 싶고 그러니까 세상 미안해요 개새끼에요 근데 또 나랑 싸우고 나서 할 땐 또 되게 잘해요 당연하지 엄마 그 말도 아닌 소리를 또 나한테서 하노 되게 잘해 근데 이런 사람을 내가 왜 의심했지 또 이래 멍청한 거야 바보야 아니 뭐 파스라이팅 당한 거야 아 뭐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의심하고 또 잘해주면 또 풀리고 자 하소연은 제가 끝나고 들어 드릴게요 들어 드리는데 중요한 건 헤어지는 게 답입니다 엄마가 살려면 여기에서 끝을 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파이팅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인연 진짜 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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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이상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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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입니다